이번에는 랩팀의 뮤직비디오 볼까요? 그렇지, 이런 거 커튼 한 번 열어주고 이 친구, 훈련 친구 훈련왕 45초 43초 43초 이 친구 전과해요, 신동 같아가지고 다이어트 많이 있네, 근데 다이어트 살이 자빠졌네 뒤에서 준비한 거 찌놨어 다이어트 잘한다 리온 제스처 제스처 좋다 공부 많이 있다 살짝 이게 어설프더라도 매력적으로 당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잘해 어설프니 너무 매력있다 와 랩 좋다 너무 예뻐할 거야 내 생각에 이 랩팀의 포인트는 케미다 케미지 케미다, 케미 이거는 혼자 잘해서 안 되고요 같이 있을 때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뮤직비디오 시너지가 참 좋은 팀 한 번 더 나오는 겸? 라스트 그걸 잘 살렸네, 친구들이 풋풋하다 그쵸? 이게 언더마인틴의 매력이지, 풋풋한 게 이게 다 풋풋해서 귀여운 거 같아 응, 맞아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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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sting